흠흠 2038년 11월 5일 어? 얘 얘 걔 아니에요? 처음에 나왔던 애? 살아있네? 재미있습바 안드로디는 못 들어오는 곳인줄 알았는데 됐구만 무슨일이지? 너한테 한잔 사주려고? 예전아 얘 아니었어? 아 얘 아니구나 흠 겁나 잘생겼어 예전아 어디있는겁니까 앤더슨경위님 에? 김요한 흐흐흐흐 범재개록 가정폭력 와 이런게 다 나와? 이야 아 이렇게 보는거구나 이야 조나 그레임 범죄교로가 없음 재밌다 이거 요한이가 아주 나쁜 아이구만 요한아 자 이렇게 봅시다 퓽 에드워드 댐시 얼굴이 보여야 얼굴을 분석할 수 있나보다 브레일치 음주운전 야 그레이 이놈식기 대리 부르라 했지 내가 데렉 바이어스 오우 되게 순둥순둥하네요 마이어스예요 저는 범죄기록이 없어요 따르르르르르르르르르 지미 피터슨 그냥 성실한 사업가구요 왠지 이 아저씨 같은데 어? 멜리르르르르르르르르르 그렇지 그렇지 저작글이요? 잡았다 여러분 잠깐만 딴 사람 좀 더 보고 올게요 너무나 재밌다 이거 당신은 누구십니까 너는 데니스워드 마약거래 이놈의 새끼 이놈의 새끼 야 이놈의 새끼야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그리스 로버츠 야 야 니 친구 요 앞에 있는 마약거래 한 놈이야 조심해 야 너는 게임 방송 아냐 잠깐만 아야야야 얼굴을 봐야지 얼굴을 알았어 얼굴만 보고 갈게 어 안되네 아니 너는 얼굴 분석이 안된다 야 너무 게임에 몰두하고 있어갖고 야 아암 앤더슨 경위님 저는 코너입니다 사이버라이프에서 파견된 안드로이드죠 서위도 갔었는데 어디 계신지 아는 분이 없더군요 근처에서 술을 드시고 있을거란 말만 들었습니다 다섯번째 술집에서 찾은게 다행이네요 뭐하러 왔어 오늘 초저녁에 사건을 맞게 되셨습니다 살인사건입니다 그것도 사이버라이프와 안드로이드가 관련된 사건입니다 절차에 따라 회사에서 수사관을 도울 특험모델로 제가 배정되었습니다 도움 따위는 필요없어 특히 나처럼 재수없는 플라스틱의 도움은 말이야 그러니 작가는 로봇놀이나 하면서 여기서 꺼져줘 설득해 어떤 사람들은 안드로이드가 곁에 있는 걸 불편히 여긴다는 건 이해하지만 아주 편안하니까 꺼지라고 안그랬다가 맥주캔으로 뭉개버릴 테니까 그래 이해해줄게 경희님 이제 술은 그만 드시고 함께 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 편이 우리 모두에게 편할 겁니다 음료를 엎지른다? 한잔 더 사줄게 이렇게 할까요? 제가 마지막으로 한잔 사드리죠 어떻습니까? 배텐더 같은걸로 한잔 더 주세요 봤지? 기술이 참 좋아졌어 더블로 줘 네 오늘은 겜방입니다 살인사건이라고 했나? 야 야 음주운전인데? 이거 음주운전이잖아 여기서 기다려 오래 안걸릴거야 잘 알겠습니다 경희님 이런목을 잘 알아듣긴 뭐야 알겠다매 알겠다고 해놓고 따라가는거야? 와 이렇게 명령에 거부할 수도 있구나 알아서 안드로이드는 이 지점부터 출입할 수 없습니다 네 동행이야 와 크로스 라인 저거 저거 저 라인도 전자야 전자 폴리스 라인 이봐 행크 자네가 안오는게 아닌가 생각들던 참이었네 아 그럴게 얘기였지 이 싸가지가 흐흐흐흐 자네도 안드롤도 하나 드렸구만 아 참 힘내 호트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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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띄어먹을 냄새 창문 열기 전에 더 심했어 피자의 이름은 카를로스 오티즈라네 절투와 가중폭행 기록이 있어 뭐야? 레드아이스 피자가 마약을 사용했대요 일단 브리킹을 들읍시다 저군주인의 3주는 좋게 된거 같아 검시가 나오면 더 확실해지겠지 여기에 부흑거리 있네 범죄 도구로 쓰인 듯하고 재미 푼 적은 있나? 아니 집주인 말로는 정문의 안에서 장돼 있었고 창문은 전부 막아놨다고 해 범인은 저 뒤로 나갔을 거야 피자의 안드로이드에 대한 정보는? 많지 않아 피자의가 하나 있었다고 이것들이 확인했는데 우리가 왔을 땐 여기 없네 바람 좀 쐬야겠어 편하게 조사하게 해 밖에 있을테니까 필요하면 부르고 맛도 느낄 수 있나 보아 무슨 짓거라는 거야 피를 분석 중입니다 실시간으로 표본을 확인할 수 있죠 죄송합니다 미리 말씀드렸어야 됐는데 아 그래 그냥 더는 증거를 입에 넣지마 알겠어? 알겠습니다 가지가지 하는구만 말라붙은 피 분석하기 지문이 없대요 안드로이드가 여기로 됐을까? 장갑을 장갑을 끼고 했을 수도 있지 여기 얼른 글자가 완벽하게 쓰여있구만 무슨 클럽이야 또 여기 안개꽃 안개꽃 한 장면 같죠? 흐흐흫 피 말라붙은 피가 여기 또 있구요 어디갔지 뭐 여기 왜 나온거야 독적 60분 전에 흔적이 사라진 거겠지 흔적이 사라진 거겠지 범인은 여기로 나갔지 범인은 여기로 나갔지 폴리스 경관에 280mm 사이즈 발자국이군요 몇 주 전에 일어난 일이지 않나 흔적이 사라진 거겠지 아닙니다 이런 회결에는 흔적이 유지되었을 겁니다 오랫동안 아무도 지나가지 않은 거죠 자존심 상해 얼굴이 저랑 똑같다구요? 누구? 누구 얼굴이? 지문 몸싸움에 흔적이 있었습니다 지문 몸싸움에 흔적이 있었습니다 에 어 뭐야 지문 카를로스 오티즈에 지문이 있어요 카를로스 오티즈 카를로스 오티즈 또 함몰 강력한 충돌 오 때리려다가? 때리려다가 저 칼에 아아 아아 불량품이 칼을 잡아서 불량품이 공격당했다 그 이전에 아 그 이전에 공격을 당해서 정신적인 충격을 받고 한대 더 맞고 또 맞고 세대 맞았네 총 불량품이 칼을 잡아서 찍었다 우와 네 지금 방송한다는 것은 일요일날 결혼식을 가신다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이야 안드로이드 그... 어? 안드로이드가 감시를? 뭐 이거야? 아 개인정보를 수집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고? 여성분들 미안하지만 플라스틱은 이길 수 없어요. 저희의 설문 결과가 나왔습니다. 공식적으로 확인이 됐네요. 68%의 남성이 실제 여성보다 안드로이드와의 를 선호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52%의 남성이 최소 한 번 이상 성경험을 시도했다고 하네요. 안드로이드에 대한 엔정이 넘치는군요. 참... 이야... 재밌다... 아까 여기 또 뭐 있었는데? 내가... 못보고 지나친게 있었던 것 같은데? 아닌가? 아픈건가? 요거 봤나? 아... 으... 아... 여기서 서두르라고 밤새 여기 있고 싶은 게 아니라면... 둘개 더 남았네.. 어 저기 저거... 이제 범인이 있는... 범인이 된다. 주군의 쪽으로 가자 화장실에 이상한게 있었대요 되게 많이 찔렸네 사망한지 19일 이상 경과했어요 아세톤, 리튬, 티리움, 톨루엔, 염산 뭐지? 카를로스 오티즈 절도 및 가중폭행 여기서 미끄러진거야? 피해자가 여기서 넘어졌다 피해자는 칼에 찔렸음 이 부분이 뭐가 안나오네? 이 부분이 뭐가 안나오네? 아직 미연료네요 와아 잠깐만 뭐가 아직 덜 28번이나 칼에 찔렸군요 그래 범인이 꽤나 쌓인게 있었던거 같군 기다려봐요 흔석하기 일반 편지용 글꼴 아이엠얼라이브 오오오오오오 저 안드로이드가 쓴거겠지? 저것은? 이 쪽에서 그럼 내가 뭘 못본건가? 이 쪽에서 그럼 내가 뭘 못본건가? 왜 여기서 어? 저, 저 피 이거 본건데 피 이거 본건데 피 이상하네 왜, 왜 저거를 저게 왜 분석이 안되지? 다시 다시 보자 아아 카메라를 이렇게 돌릴수 있구나 오키오키오키 자아 자아 그니까 저기서 이미 부엌에서 한번 찔렸잖아 부엌에서 한번 찔리고 여기서 뒤뚱뒤뚱 비틀비틀하는데 여기서 찔렸고 배를 그죠? 찔렸고 넘어졌고 비틀비틀 도망가다가 어, 여기서 밀치면서 찔리고 넘어지면서 막 찔른거죠 음 네, 지금 현장에 시신이 있는거죠 증거검토 한번 더 해야되는데 아까 뭐 화장실에 뭐 있다고 하지 않았어요? 화장실 어디야 아 잠깐만 아, 비켜봐 여기 못가 이쪽, 이쪽인가? 증거검토를 하나 더 해야되 여긴가? 아, 여기 아닌데? 여긴가? 오케이 아 강박적인 글귀 헉, 뭐야? 종교적 곡물? 무슨 상황이지? 증거는 다 찾았습니다 이제 앤더슨 증거 다 찾았어요 대화하기 경위님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낸 것 같습니다 아, 그러셔 말해봐 드러난 주지 사건의 시작은 부엌에서 부엌이 있었습니다 명확한 몸싸움의 흔적이 있으니까 문제는 여기서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나 피해자가 안드로이드를 공격한 것 같습니다 피해자가 안드로이드를 방망이로 방망이로요 피해자가 도망쳤습니다 증거에 부업하는 것 같구만 계속해봐 안드로이드가 피해자를 찔렀죠 안드로이드가 피해자를 찔렀습니다 그러니까 안드로이드가 자기를 지키려고 했다는거지 좋아, 그 다음엔 어떻게 됐지? 피해자는 도망쳤습니다 거실로 거실로요 그 다음엔 안드로이드를 방망쳐줘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피해자는 칼로 칼로 말이죠 그래 완전 말도 안 되는 헛소린 아니었어 하지만 그걸로 안드로이드가 어디로 갔느냐를 알 수는 없지 방망이에 맞아서 파손됐고 티리움을 좀 흘렸으니 뭐를요? 티리움입니다 파란 혈액이라고 부르죠 안드로이드의 생체 부품의 동력인 액체입니다 몇 시간이 지나면 징발해서 육안을 볼 수 없게 되죠 그래도 넌 그걸 볼 수 있지 그렇습니다 파란 혈액의 흔적찾기 이렇게 쭉 있죠 쭉 쭉쭉 아 잠깐만 이게 중요한게 아니잖아 어디로 나갔느냐가 중요한거지 어 여기있다 사다리를 사용했어? 어 위로 올라갔나? 오케이 흔적이 다라개로 이어지고 있음 nonex3 encer 오 아 아 아, 의자 가지고 뭔 지랄이야? 확인해 볼 게 있습니다. 아, 확인 잘해라. 둘이 되게, 케미가 왠지 되게, 재미, 점점 막 우정이 막 쌓일 것 같은 느낌? 막, 뭔가 막, 싼 아이들의 뭔가 그런 우정 같은 느낌적인 느낌? 흠 자락 수색하기 어, 미운 점 여기 어딘가 있다는 거죠? 자, 혈액이 저 안쪽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오, 깜짝아 안쪽으로 갔어요. 오, 오오, 저기 있다. 찾았다, 찾았다. 호다닥 뛰었죠? 호다닥? 일로 호다닥 뛰었단 말야. 호흡 오오오오오오 전 그저 방어하려고 했던 것뿐입니다 제자가 절 죽이려고 했습니다 부탁입니다 그들에게 알리지 말아주세요 그 외에서 뭔 질화를 하는 거야 찾았습니다 경희님 이런 이은병 그리스 벤 당장 이리 키워와 데바데 그 형사 아닙니까? 데바데와 그 소우에 나오는 그 형사 아닙니까? 야 오케이 얘기를 안 할 순 없지 아무리 같은 안드로이드라도 근데 뭐 내가 선택하는 선택지도 없었어요 2038년 11월 15일이었나? 9시 14분 식사 준비됐습니다 식사 처리기 보기에 별것이 없어서 있는대로 만들어봤습니다 불 켜기 당장 불 켜 당장 불 켜 아무것도 안보이잖아 아따아 지금 가자 아 지금 가자네 생활이 웃겨 undocumented 안 부끄러워 네 안 부끄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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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안 부끄러워 참 웃기지 물론 안드로이드야 빌어먹을 만큼 훌륭하지 실패하지도 지치지도 슬퍼하지도 않으니까 너무 완벽한 남은 짓 내 삶의 삶까지 완벽하게 망가뜨렸어 뭘 쳐다봐 뭐 빌어먹을 불만이라도 있어? 내가 꿈꿨던 삶은 아니지? 그렇지 너는 이게 쉬워 보이냐? 이 생각에 우리가 이런 빌어먹을 거지같은 구덩이에서 사는 게 내 잘못 같겠지 네 엄마가 도망간 그때 내 잘못 같겠지 좀 그만 먹어 가끔 너 때문에 정말 무서워져 망하 옆에 내가 말 한마디 없이 나왔어 망하 옆에 내가 빌어먹을 회계사한테 가리고 날 버렸다고 다 내 잘못이야 다 내 잘못이야 다 내 잘못이야 저런 미... 어후... 일어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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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장 이리 오라고 일어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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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어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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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이거? 흠 움직이질 않게 깨는거야? 깨는거야? 영영을 깨는거야? 우와 엘리스 보호하기 좋아 엘리스를 보호할까요? 토드를 설득할까요? 난 보호할거야 쟤는 대화가 안통하거든 우와 장난 아니다 엘리스 한테 가야지 멍청아 여기여기여기 아빠가 오고있어 아빠가 날 때릴거야 도망쳐 덜 안하지 않으면 지난번처럼 널 안가뜨릴거야 문을 잠그어 있다 문 잔거 아 그리고 창문 아까 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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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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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국 협력해 협력해 아 맞설걸 그랬나 야 그럼 나오겠지? 업기 미끄러지기 오케이 하타타타타 하타타타타 아주 참 잘했어요 아주 참 잘했었어요 마음을 열었어 어 나 오늘 좋은데? 아주 괜찮은데 오늘? 어? 잘 풀리는데? 여기에 이렇게 루트가 많았다고? 어? 저녁준비하고 토드가 몹시 화가 났고 와... 토드보다 엘리스한테 먼저 갔다 그지? 맞아 잘했어 아주 참 잘했어 이렇게 루트가 많다고? 위에? 죽이는 분들도 많다고요? 누구를 죽여? 그 토드를? 아 토드를 죽인다고? 너무 슬픈 것 같아요 카라 쪽은 좀 슬프네요 근데 전반적으로 다 슬퍼요 잘 보면 어차피 안드로이드와 인간에 대한 그런 이야기라 슬플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잘했지 어? 아무리 쓰레기지만 어쨌든 살인을 하지 않았다 나는 범죄는 하지 않았다 안녕하십니까 칼님 어서오세요 나는 근데 최근 25년 중에 가장 지루했던 파티였어 이런 자리에 갈 때마다 스스로 묵곤 하지 도대체 내가 뭐라는 거지? 나는 사교 모임이 끔찍하게 싫어 그리고 거기에 수다 떠는 놈들도 말이야 관림의 작품을 참여하는 사람들과 만날 기회인걸요 아무래도 예술엔 관심을 두지 않아 그 자들의 관심이 있는 건 예술로 돈을 얼마나 버느냐는 거지 한번 드세요 나는 모든 것을 울려워하기로 해 카카오 쪽에서 스포가 있었다구요? 그냥 죽인 사람도 있었다 그 얘기 아니에요? 너는 저도 알았죠. 난olina? 네. 내가 응원했던 것을 몰라 appeal 나는 자신의 전용을 선택할 필요도 Prince 내가 하지 않은 걸 가지고 얘기하는게 스포구요 뭐 이미 지나간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상관없어요 그거 말고 다른 또 스포가 있었나요 혹시? 잠깐만요 혹시 모르니까 음 베베님하고 지금 베베님밖에 안계시나? 아 리조님 계시구나 베베님하고 리조님을 일단 매니저 카카오도 매니저를 임명을 해놓을게요 아 지나간 게 아니었는데 누가 스포에 있었어요? 그러지 맙시다 제발 왜 스포 하면 재밌어? 라파엣 에비뉴 8941 라파엣 에비뉴 그래서 내가 웬만하면 채팅창을 잘 안 볼라 그래 일부러 채팅창을 안 보고 싶어 허허허 근데 또 안 볼 순 없잖아 또 그렇다고 어 잠깐만 스카치 가져다 줘야 되는데? 허허허 잠깐만요 띠로리 띠로리로리로리 어 끝났나보다 스카치는 끝났네요 허허허 스카치는 끝나버렸습니다 띠로리로리로리로리 어 뭐야 쟤 리오 뭐하는 개냐 아버지가 도와주시지 않으니까 제가 알아서 해야죠 이런 쓰레기에 그 큰 돈을 낸다니 미쳤지 건드리지 마라 조만간 전부 제 차지가 될 텐데요 뭘 그냥 제 유산에 성금을 주셨다고 생각하시라구요 리오 좀 저기서 나오게 해라 여기서 내보내라고 일단 설득합시다 이성적으로 행동하세요 이러봤자 좋을 거 없습니다 아버지는 저한테 가버리라고 말만 하시는군요 아버지 도대체 뭐가 문제죠? 이 빌어먹을 물체 만큼 완벽하지 않아서요? 에? 그만하고 나가라고 그렇게 특별한 이유가 뭐죠? 저한테 없는 걸 가졌어요? 왜 저래 왜 저래 마커스 반격하려고 하지 말게 알겠나? 아무것도 하지 말게 쳐봐 뭘 망설여 오 불공평하다고 생각했어 걱정할 필요 없어 어떻게 해 오 어떡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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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이거 지금 아직 내가 맞은 거잖아 아버지가 맞은 게 아니고 어? 어? 에이 라 모르고 있다 어? 어? 일단 잠깐 참아 일단 잠깐 참아 일단 잠깐 참아 왜 저래? 왜냐면 너는 아무것도 하지 알겠어? 너는 아무것도 하지 어?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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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마커스 내가 정하게 하지 말게 내가 정하게 하지 말게 안 돼 네 안 돼 아버지 네 제발 이건 다 니 탓이야 니가 없었다면 이런 년은 일어나지 않았을거야 안드로이드 안드로이드 때문이야 헐 어 근데 아까 반격한다고 했는데 왜 반격 안했었지? 부서지다 아아 어떡해 여보 아아 요번에는 망했어 아니 나 반격한다 했었는데 어? 칼에게 복종함 이상하다 아아 그거 하고 나서 여기서 그냥 여기서 다시 할 수 있나? 잠긴 루트 다시 하는건 안되죠? 이거 그래 어쩔 수 없어 아니 나는 쟤가 아빠를 계속 공격할라 그러면 반격할라 그랬거든요 어? 아 이렇게 될진 몰랐지 어 다시 안된데요 왜 죽였어 그 칼을 짓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지 그 칼을 짓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지 아 메인에서 나가서 아 그건 일단은 일단은 하는거 쭉 하고 나중에 나중에 합시다 해도 중간중간 계속 다시하고 다시하고 하는거보다 어쨌든 선택한거니까 일단 쭉 가자고 왠지 더 그럼 재미가 반감될거 같아 왠지 더 그럼 재미가 반감될거 같아 계속 다시하고 다시하고 하며 비계를 심문하는건 시간당기야 아무것도 못 알아내야지 요금 쓴맛을 보여주면 되겠지 어차피 저건 인간이 아니잖아 안드로이드는 고통을 못 느낍니다 그죠 파손 만들 뿐이죠 그걸로는 입을 열게 만들지 못합니다 게다가 불량품은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 자기 파괴적 성향을 보입니다 알겠어 똑똑이 씨 그럼 우린 뭘 해야 되지? 제가 심문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하하하하 우리한테 남은 방법이 있나? 야 가서 용의자도 마음대로 해봐 다시 가능하다는건 알겠는데 어쨌든 메인메뉴로 나가야되잖아요 오히려 그 왔다갔다 하는게 더 집중력이 더 흐트러질 것 같아요 어차피 이왕 선택한거 선택한대로 쭉 가자고 분석합시다 잠열 가능성은 일단 낮구요 쭉 마른 피가 있구요 저그죠 피해자의 피죠 불탄 자국이 있구요 16개월에 걸친 반복적인 표식 헤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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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엥 담베볼 팔에다가 지진거야 비치명적 손상 레벨이 이 야구방망이로 인해서 여기를 맞은거죠 야구방망이로 여기를 맞았다 구독 감사합니다 신문하기 일단 상처 넌 파손됐어 내 주인이 그런거야? 그거 널 때린건가? 이름을 물을까 그냥? 내 이름은 코너야 넌 뭐라고 불리지? 내 이름은 뭐야? 너무 낫대 안심시키자 난 널 해치지 않아 그저 몇가지 질문을 해야될 뿐이야 무슨 일이 일어난건지 이해할 수 있도록 말이야 아 또 너무 낮아도 안되잖아 메모리 조사 메모리 조사 거짓 거짓 저저, 저들은 그저 이해하고 싶을 뿐이야 네 주인이 널 확대했다는 것들 저들, 저들도 알아 네 잘못이 아니었다고 왜 저를 발견했다고 말했습니까? 왜 저를 그냥 거기 내버려두지 않았습니까? 진실 난 너 같은 불량품을 추적하기 위해서 프로그래밍 됐어 난 단체 임무를 수행한 것 뿐이야 죽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해 전... 전 그럴 수... 접근방식 고르기 접근방식 고르기 일단 압박 28번의 자상 살아남을 여지를 주고 싶었던거지 그렇지? 주고 싶지 않았던거지 분노를 느꼈나? 증오였나? 한 번 더 압박 그는 피를 흘리면서 살려달라고 빌었겠지 넌 계속해서 그를 찔렀어 제발... 니가 그를 죽인거 알아 왜 말을 하지 않는거지? 제발 그만요 한 번 더 알았어 알았어 전부 다 괜찮아질거야 최적이야 최적 최적인데? 메모리 조사? 나한테 선택의 여지를 안주네 다행히 차가워 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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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익! 스트레스 배기야.. 자백 불필요 하하하하 아 그냥 아까 좋았는데? 어후 진짜.. 아니 솔직히 솔직히 갑자기 자백이 뭐 필요있어 아 이렇게 되는구나 스트레스가 100이라 되서 설득을 했어야 되나? 아니 난 또 낮아질까봐 그랬지 멈출 수가 없습니다 개입한다 그만두세요 그만두라고 그만두라니까 그만두라니까 어 뭐야 점점 파국으로 치닫는데 어떻게 순간의 선택이 이렇게 되버리냐 야 말도 안 돼 야 뭐야 개입하지 말았어야 되나 아 나는 개입해서 나는 오히려 안전을 지켜주고 싶었지 심쿵 아까 신문을 했어야 했나봐요 메모리가 아니라 뭐 어쩔 수 없죠 20개 감사합니다 아 정말 마지막 희망인가 여기는? 여기 마지막 희망인가봐 셋 중에 둘이나 망가져버렸어요 디트로이터 버스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드로이드가 잠도자네? 좋아 종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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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내리세요 깨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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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나렴 이 게임을 어디서 구매하냐구요? 어 플스에서 디지털로 구매하셔도 되구요 플스 스토어샵에 스토어에서 아니면 오프라인에서 CD로 사셔도 되구요 플스 게임입니다 인터넷으로 주문하셔도 되구요 저는 인터넷으로 주문했습니다 피신처가 있나? 피신처가 있나? 밤을 보낼 다른 곳을 알고 계신가요? 전혀 모르겠어 전혀 모르겠어 하지만 이제 내려야 돼 근데 온라인으로 주문하시는게 더 싸요 전혀 모르겠어 어디로 가야 돼? 에이 추워 어떻게 해? 괜찮니? 괜찮을 리가 없잖아 괜찮을 리가 없잖아 아무리 보낼 것을 찾아보자 아 에이 추워 에이 추워 에이 추워 저건 뭐야 커피숍 스토어 어디로 가야될까? 모텔 있네 모텔 모텔 가보자 에이 추워 저기 저기 파란불 파란불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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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와 손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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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가 어디가 어디가니 어디가 어디가 야야야야야 어디가 이리와 어 저거 탈수있나? 아 너 이 벗어나면 안되는데 대화하기 니 몸이 차가워지고 있어 왜 이렇게 차지않나 얘를 이런 모양이군 어 얘도 안들어오던데 갈 데가 없어요 도와줄 만한 사람은 알지 불안한데? 거긴 마을 반대쪽이잖아 오늘 밤 지낼 곳이 필요하다고 저 청소부였나봐요 청소부 안드로이드였나봐 저 청소부였나봐요 아 옆에 모텔이 있는디요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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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모텔이 있잖아 돈이 없어서 못가나 어떡해 저 모텔이 저 모텔이 머물 곳이 찾은 것 같아 너 안드로이드래 40달러 우리 못 들어가? 40달러를 구하고 이 옷도 처분해야 돼 아니면 다른 곳으로 가야겠지 어떻게 어떻게 40달러를 얻든가 옷을 찾든가 두개 다 여긴 아닌가 흠 쟤가 봤어 봤어 어떡해 뭐야 무슨 상황이야 아 잠깐만 어 왜 자꾸 일로가? 어 정말 40달러를 어디서 찾아? 저쪽 쟤도 2 5 4 5 6 어 파란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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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태태태태태태 패스트푸드? 아 다 안드로이드 오지말래 태태태태태태 24시간 편의점인가? 여기 가보자 여기 가보자 여기 가보자 무슨 용건이지? 사이버라이퍼의 안드로이드 기술 뭐야 아니 저건 TV잖아 방을 잡게 좀 도와달래 안드로이드 노숙자라니 지금까지 본 것 중에 최고구만 여기 봐 여기 편의점이지 구세군이 아니야 알았어? 오케이 구워 사려난거 아니면 나가 헥? 훔치면 안되잖아 안 돼 너만이라도 너만이라도 저건 뭐야 헥 설마 안 돼 그러지마 헥 설마 연장에 연장에 안 돼 하지마 그러지마 일단 나가자 얘야 진짜 갈 데가 없는거야 진짜 갈 데가 없는거야 그러면 금방 ENCE 서빙 서빙 구독 감사합니다 바람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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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였나? 여기도 못들어갈거 아냐 여긴 영업도 끝났네 아예 여기였나? 뭐 그래 여기있는것도 나쁘지 않을거 같은데 옷 갈아입기 오오 옷 갈아입기 오오 앨리스에게 마르노 주기 넌 뭐하는거야? 우리 옷은 없어 앨리스는 필요해 넌 따뜻한것이 필요해 넌 따뜻한것이 필요해 내가 이 옷을 제거해 하지만 그것은 벗겨 우리는 못할거야 그래 일단 하지마바바 일단 하지마바바 일단 하지마바바 어허 아 왜 다 훔쳐야돼 아 진짜 그니까 옷 구할데도 없고 어 여기 뭐 있나 보다 없나? 뭐야 이거 옷이 누가 놓고 간 옷 없나요? 어? 저거밖에 없는거야 진짜? 아 제항으로 가는 최단거리 남편이 안드로이드를 임신시켰어요 뭐야 내 남편이 안드로이드를 임신시켰어요 왜그래 미치겠다 아아 몰라요 흐흫흫 흐흫 흫 이거 아까 뭐 있었는데? 어? 저거 밖인가? 아 그냥 문이구나 문 그냥 여기 있으면 안돼? 여기 있으면 옷도 마르지 않을까? 허허? 아 그냥 진짜 범죄를 저지를 수 밖에 없는 상황인거야? 여기서 옷 훔치고 거기서 돈 훔치고? 진짜 그래야돼? 설마 어... 일단 다른 데 또 가봅시다 가자 최대한 할 수 있는 걸 다 알아보고 일단은 더욱 돌아다녀 볼게요 일단은 더욱 돌아다녀 볼게요 저기가... 어디야? 다 갔던덴가? 뒷쪽은 뭐 가는 데가 없고 여긴 모텔이고 여긴 모텔이고 어? 여기 뭐야? 머물 곳이 필요해 하룻밤 머물 수 있는 곳을 알고 있어? 오 잘생겼다 이쪽은 더 이상 볼 데가 없어요 그죠? 그죠? 없는 것 같죠? 이미 지나온 루트는 조금 말해도 되나요? 아니 그냥 말하지 마세요 이쪽은 아예 없대요 그냥 말하지 마세요 나중에 또 아까 제가 뭐 이미 지나간 건 뭐 지나간 거니까 라고 했었는데 생각해보니까 다시 할 수도 있잖아 내가 그냥 내가 다시 할 때 또 알게 그냥 처음 보는 것처럼 봐주시면 안될까? 저기 내가 갔었다 떠나는 데는 건가? 파킹 저기 뭐야 파킹 저기 가보자 그냥 제발 처음 보는 것처럼 봐주세요 다들 그냥 그냥 지켜봐주세요 그냥 그냥 제발 그냥 버려진 차 어 버려진 차 있어요 아 신호 신호 안 지켜도 되는 거였어? 아 나 신호 안 지키면 또 경찰 와갖고 잡혀갈 것 같아서 ㅋㅋㅋㅋㅋ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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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지금 지금 내가 안드로이드를 둘이나 잃었자노 어? 내 마지막 희망이잖어 이거 뭔데? 뭐하라고 이걸 먼저 조사를 해야 되나? 버려진 것 같네 버려진 것 같네 버려진 것 같네 몰라서란 앨리스 오케이 이런 좋은 루트가 있었네 어 오케이 이런 좋은 루트가 있었네 아 진짜 안 돼 딴 데 없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다 보고 왔어 또 또 내가 훔치고 막 그러면 너 또 막 나 미워할 거잖아 나 싫어할 거잖아 나 싫어할 거잖아 내가 모를 줄 알아? 거리감 거리감 걸릴 것 같아서? 근데 아까 그렇게 하는게 더 위험하잖아 오히려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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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 다 점리처럼 다른 그릇ales maybe I did something wrong maybe I wasn't good enough that's why he was always so angry I just wanted us to be a family I just wanted him to love me why couldn't we just be happy I don't know Alice You'll never leave me right I promise you'll never go I promise Promise you Will we be together forever Forever I still believe 도망자 도망자 엘리스와 카라가 버려진 차에서 지냈어요 우와 슈퍼마켓도 갔었고 슈퍼마켓 가서 돈 훔치고 뭐하고 막 어쩌고저쩌고 루트도 있고 그죠 빨래방에서 어쩌고저쩌고 해서 어 옷 훔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어쨌든 우리는 버려진 차에서 잤다 바이렛